우리나라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지난 5년 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성차별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는 여전했는데요. 특히 젊은 세들수록 남녀의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. 금창호 기자입니다. 여성가족부가 만 15세 이상 국무인 8,700여 명에게 성평등 체감 정도를 물었습니다.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%가 남녀가 평등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14%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.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도 과거에 비해 10%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. 그러나 남녀가 느끼는 성차별 정도는 달랐습니다. 여성은 65%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한 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남성은 41%에 그쳤습니다.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 차가 컸는데 여성 차별을 느끼는 20대 여성은 73.4%, 남성은 29.2%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그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.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도 그 차이가 30%포인트 가까이 났습니다. 가정 내 남녀의 역할에서도 불평등은 여전했습니다. 가사 돌봄을 여성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70%에 달했습니다.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응답자 60% 이상이 가사와 돌봄을 여성이 한다고 답해 여전히 그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경제활동에서도 여성 차별 인식이 컸는데 국민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꼽았습니다.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제3차 양성평등 기본 정책을 만들 예정입니다.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.